끝으로 날씨입니다. 오늘 부산 경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. 경남 서부는 5에서 60mm, 그 밖의 부산 경남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. 절기상 입주인 오늘도 폭염 경보 속에 더위의 기세가 여전하겠습니다. 낮 최고 부산과 진주 35도, 창원과 밀양 36도, 남해 37도가 예상됩니다.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